물가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으로 교회들도 고민이 깊습니다. 우려했던 1월분 전기요금이 속속 부과되면서 교회들은 대대적인 절약에 나서거나 운영하던 사육을 중단하는 실정입니다. 권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동광교회. 예배가 끝나자 가동하던 히터와 난로를 황급히 껐습니다. 이번 달 교회에 부과된 전기요금은 예년에 비해 무려 6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교회는 대대적인 절약에 나섰습니다. 작은 미자립 교회들에게 에너지 요금 인상은 더 큰 부담입니다. 쪽방촌이 모여 있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모리아 교회. 이번에 받은 1월 전기요금 고지서엔 148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스와 전기요금을 합친 금액을 계산하면 지난해 대비 난방비가 60%가량 인상됐습니다. 전기 온돌과 난로를 이용해 인근 노인들에게 따뜻한 예배당을 개방하고 음식을 제공하던 교회의 쉼터 사역은 난방비 폭탄으로 최근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올 1분기 전기요금은 지난해 비해 킬로와트 시당 32.4원 인상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요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지만 종교시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오른 전기요금은 냉방을 가동하는 여름철 더 큰 부담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교회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